어린 양의 보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에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것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엉님의 몸을 발견하노니 성경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불듯이 부으셔서 이 피련과 환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 기도합시다. 성령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누가 거기에 있는지 들려지는 그 말씀과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환상을 보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기부하시고 다음 게 본격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 길을 모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각사랑의 머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중과 여중에게 물불듯이 모시고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부으시기 감사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수용께 모든 성도들이 오 주님이시여 정말 오늘처럼 흰 흰옷을 입고 종료로 문을 들고 그 보호자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아멘 나라를 찬송하는 놀라운 꿈들을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모두가 내려드리며 감사와 탕경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영원히 주여 주 앞에서 그들은 못된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과의 길을 모셔서 정말로 주님 어린 양이 우리의 감옥자가 되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의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동에 되셔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 맞지 않게 하시는 줄 믿사오리 주여 세상의 갈로판때문에 먹지 못한 물들 사 먹는 자들 믿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나니 해부르지 못한다는 것들을 위하여 삶을 팔아버리는 자들 믿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목자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양을 따른 일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의 눈물을 안 드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빛불로 찰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누가 이것들을 누리는지 도와달리게 하셔서 성경이시여 우리를 도우셔서 시련을 넘어서는 자들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고민되고 고내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세상 방법 말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되는 자들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베풀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폭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미용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분노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눈을 선정한 것처럼 평등을 누리는 자들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고민받고 난의 그 시련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마음이 내게 세일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여 시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 복된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여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장막을 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성경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시련을 넘어서는 우리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피로 시게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린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셔서 섬기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환상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539장 이모의 고마운 무행과 함께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함께 또 기쁨으로 드립시다. 찬송가 53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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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